여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친륜, 이철규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자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심하는 중진 의원들이 나설지 관심입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륜 핵심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후보로 급부상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도로 친륜당이 될 거란 우려가 큽니다. 총선 참패로 혁신이 필요한데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 원내대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정은 국민의힘 송파갑 당선인은 SNS에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 수도권 의원들 분위기는 부정적이다, 반대한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 의원의 출마 여부는 다른 도전자들의 출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른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 김도읍, 박대출 의원, 3선의 김성원, 송석준, 성일종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김도읍 의원의 경우 오늘 저녁 부산 지역 당선인 모임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읍 의원 측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시기와 상황인지 고려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K에서는 25석을 석권하고도 책임론만 떠안게 됐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한 TK 의원은 참패 원인이라며 소외되는 동시에 의석을 많이 얻고도 목소리를 못 낸다는 비판까지 받는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친윤당, 영남당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새 원내 사령탑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reduced this week 닉시 involv았습니다. 감사합니다.